자, 그럼 출발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세요. 자, 그럼 우리 출발. 편안한 시간들 하고 계세요. 어디보자. 그럼 또 우리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나. 자, 그럼 또 빨리빨리 만나드려야죠. 자, 일단은 처음 시타임이니까. 여기 혹시 커플인가요? 커플이에요. 여자친구 좋으시겠어요. 남자친구가 놀이기구 타는데 반스만 입고 타. 바지가 이렇게 긴 거였어? 이 사람이 큰일 날라고 진짜 여친이랑 놀이기구 타는데 네가 여자친구보다 더 섹시하고 어떡해. 그 여자친구가 저거 바지 자꾸 올라가는데 저것 좀 신경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저거 그냥 냅둬요? 괜찮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런 거 해줬어야지. 옆에 있는 아저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방역하는 아저씨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쪽에 우리 네 분도 이렇게 살짝. 여기 네 명은 친구예요. 그냥 지금 설마 이렇게 둘이 사귀고 이렇게 둘이 사귀고 아니지? 혹시라도. 근데 왜 자네를 이렇게 앉았어? 좀 섞어서 좀 앉지. 아 진짜. 그럼 혹시 네 명 다 애인이 없는 건가요? 네 분 다 애인이 없어? 그럼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서로서로? 다시 다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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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넘친. 야 이런 이것들이야. 그럼 가운데 니네가 비워줬었어야지 이것들아. 뭐 그래야 얘네들이 다시 만날 거 아냐. 어휴. 야 비겨봐. 야 회색 일로와. 내가 저리로 옮겨줄게 자리. 어? 야 거기 어이 전남친. 너 일로와 빨리 일로. 네 전여친 힘들잖아 힘들잖아. 기계. 아니 그쪽 아니야 일로와 일로. 야 일로 빨리 와봐. 네 전여친 옆으로 빨리 일로 와봐. 왜 왜.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놀이기구를 타러 왔어. 아니 얘네 되게 웃기네. 아니 이게 가능하구나. 그럼 니네 둘이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친구야? 근데 꼭 이렇게 넷이 와야 돼? 얘네가 같이 오자 그래서 온 거야. 너네는? 아 그래? 아하하하하하 너네가 눈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둘이 조용히 빠져줬었어야지. 야 다시 만나고 싶은데. 지금 기회가 건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라고. 아이 센스 없는 것들 진짜. 자 우리 이쪽도. 자 이렇게 살짝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일단은 여기 아가씨 세 분 완전. 아가씨. 신내세요. 우리 몸풀기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만나 드릴게요. 저 가운데에 계신 분 괜찮으신 건가요? 조금만 더 튀긴 분. 니 아가씨 이거 애 낳으실 것 같은데 이거 봐.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저기 죄송한데. 저 여기서 애 낳으시면 안 될 텐데요. 아우 이제 막 뭐 그냥 적극적으로 진짜 날껌껌. 오 신발 날라갔죠. 오 신발 좀 빨리 찾아가셨네. 오 안 튀길게요. 빨리 찾아가 빨리 찾아가. 아니 걱정하지 마 안 튀길게요. 빨리 찾아가. 아 이렇게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봐. 아이 그런 거 갖고 장난 안 쳐도 괜찮아요. 누가 없어도 언니 떨어트리는데 상처는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우리 여기도 이렇게 살짝. 우리 이쁜이들 또 탔네. 반가워. 너 진짜 너 치마 이번엔 안 봐주고 그냥 막 튀겨도 돼? 어? 이번엔 그냥 안 봐주고 막 튀겨도 돼? 어? 어? 왜 얘기를 안 해? 이번에도 그냥 막 튀겨도 되지? 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상민이 진짜 기분 더럽겠다. 진짜 기분 더럽겠다. 야 진짜 오른쪽엔 고구마고 왼쪽엔 사마귀고. 야 진짜. 야 상민이 얼굴 빨개지는 거야. 야 야 너 사마귀 너 다리 안 치워? 그 옆에 커플 커플. 거기 가서 그러면 안 되리네. 아니 태워도 왜 사마귀랑 고구마랑 태운 거야. 자 뭐 몸무기는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좀 세게 가야 되니까. 머리 강도 조금 높이니까. 힘들 내쉬고요. 우리 잠깐. 우리 우리 방역 아저씨 방역 다 끝나신 거죠? 이제 가도 되죠? 네 그럼 모자 좀 벗어주실래요? 모자? 아 이제 일반인도. 아 머리를 자르셨구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잡 У frente 목Jen понимаю. 여기 아저씨. 하하하. 자 그럼 우리 쩨게 갈게요. 뒤 꼭 잡으시고요. 자 그럼 힘들라세요. 우리 이제부터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자 요렇게 전부 담려드리면서. 자, 우리 커플들은 요렇게 천천히 해줘야지 우리 남친 저 바지 점점 짧아지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 여학생들이랑 좀 세게 날려드려야죠 요렇게 자, 준비하시고 우리 여기도 빠샤 야, 요게 그 유명한 파도타기라고 요게 어떻게 우리 문상리씨 한번 어떻게 당해보실래요? 이제 다시는 내가 못타게 해줄게 자, 그럼 우리 안무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 여기 우리 예나 누나가씨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좀 넘겨드릴까요? 좀 쉬실래요? 좀 쉬어요 우리 여기 여기 아, 나 여기 빨리 얘네, 얘네 전남친, 저녀친 빨리 얘네 빨리 쿠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야 좀 가운데 니네 좀 나와봐 이 누치 없는 것들아 아우 아, 가운데를 이렇게 딱 지키고 있어 좀 둘이 좀 비키는가 야, 니 전남친 저러다가 저 옆에 있는 저 남자에게 만나겠어? 저 조끼 입은 애제 야, 설마 너 얘랑 헤어진 이유가 아, 아니지? 그지? 형이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지? 야, 너 근데 왜 자꾸 거기로 가? 일로 와야지 그 옆에 총각 당황스럽게 아, 나 이 전여친 얘를 떨어뜨려서 저쪽으로 보내면 딱 맞겠구만 아, 이 쓰잘데기 없이 십만세네 얘 또 어? 어? 빨리 야, 너네 옆에 친구들 좀 비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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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정도면 너네도 그냥 데이트해 어? 야, 설마 네가 거기 가서 현여친 할 생각은 아니지? 어? 거기 가면 안 돼? 야, 진짜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잖아 이러면 자, 그럼 우리 마저 만나갈게요 우리 여기 커플도 만나드려야 되니까 아, 우리 남자친구 어, 저기 어, 이 남자친구 발차기는 안 되는 거 알죠? 아우, 저 밑에 아주머니들 어떻게 행복하시겠다 어, 여자친구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어, 좀 빨리 남친 좀 빨리 한 번만 잡아줘 야, 우리 상민이 죽겠어 우리 상민이, 우리 막두기 죽겠어 이러다가 아, 아, 우리 야, 야, 야 이게 어디, 미쳐나 봐 야, 너네 상민이 오빠가 그렇게 넘치면 어떻게 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것들이 감히 이리 와 야, 우리 대, 월미노의 대스타 우리 문상민씨를 그렇게 괴롭혀 이리 와 어, 기상민아 기다려 형이 복수해줄게 이리 와 야, 공모아 뛰지 마, 뛰지 마 야, 뛰지 마, 뛰지 마 이게 무슨 런닝몰시냐 야, 하하하하 이게 또 이 럴링머신을 만들래, 놀이기구를? 야, 제가 오늘 니트도 오늘 고구마 색깔 입고 왔어 고구마 색깔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여기서 잠깐 한 번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30초 쉴 거니까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주부르세요 자, 우리 30초 쉴게요 자, 우리 30초 쉴게요 이렇게 쉬면서 없고 아니, 어깨 말고 남친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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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줘 어, 그거 되게 신경색이죠, 그죠? 아, 근데 인간적으로 바지가 너무 짧기는 하다 아니야? 잘 좀 챙겨줘요 담요? 아, 담요 없냐고? 저흰 남자한테 담요로 담요 주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왜, 맞은편에 있는 여학생들이 거기 쳐다볼까봐 신경 쓰여? 안 봐 얘네가 그걸 왜 봐 하하하하 이 아가씨가 겁나 웃기네 야, 그러고 남자가 좀 빠져서 보여주면 어때 아우, 진짜 오, 지꼬람 유세 떠는 거 봐 아우, 재수 없어 하하하하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하나 갑니다 우리 괜찮아요, 상민씨? 네 괜찮, 괜찮아? 왜왜왜 마지막은 좀 센데 너 어떡하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도 한번 느껴봐 손님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느껴보면 절대 너 이제, 어? 세게 못한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애들이 왜 날아가는지 몰랐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상민이 또 살살 해줘야지 저러다 또 몸살 날라 몸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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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낼내세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넘었으니까 한 분 한번 만나드리면서 또슬술 정리해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여기 애 낳는 아가씨들 여기 이렇게 천천히,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 어떻게 괜찮은 거 같아 Ze게는 차마 못 하겠어 자, 이 여기도 아, 전여친 미안한데 진짜 너 정말 한 번만 가면 안되냐 저거 봐봐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얘네 넷이 조립이구나 이걸 왜 따른 거야? 이럴 거면 여행을 오지 말아야지. 이게 분위기가 더 이상하잖아, 이게. 그냥 네가 얘 만나고 얘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또 웃긴가? 다 친구의 전여차를 만나기가 좀 웃기지. 그지? 그지? 아,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자, 우리 여기 남자분은 이렇게 살짝 여자친구가 바지를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하고 옆에 애들은 신경 쓰지 말아요. 야, 오늘 썸네일 나왔다, 야. 자, 우리 여기 치마랑 우리 여기 헬사이드. 야, 너 자켓이 많이 올라갔다,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됐다, 됐다, 됐다. 깜짝 놀랐잖아. 아, 그럼 비밀 쓰는 거 나만 알아야지. 나만 봤는데.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살살 떨어져. 일로 와, 일로 와. 거기 나왔으니까 청소나 한번 해주고 가. 거기 가만있죠, 꼭. 그렇지, 거기. 야, 나 무슨 축구공인 줄 알았어. 거기 꼴대도 아니고, 거기 왜 들어가, 이 깜짝이야.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기까지. 자, 이렇게 운행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자, 탄신으로 한번 수고들 많이들 했고요. 자, 문 열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 우리 탄신 쪽 반대쪽 차례 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콘센트들 많이들 했으니.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